오늘 아까 물속에 들어가서 뭐 잡으셨나 보니까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뭐더라 집에 이래서 쌀만 잡으면 맛있다 그죠 어제 우리 조금 먹었고 베토나민인데 대구의 집이요 그럼 어저께 포항에 관광으로 놀러 왔어요 며칠간 하루만 있다가 아 지금 가시려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잡는거는 이걸 집에 가고 아니 요렇게 요기 있다는거 어떻게 알았어요 잡고 요래 하시는거를 우리 여기서는 못 먹어요 아 그래요? 그럼 이거 잡아가지고 안잡어요 집에 가서 집에 가고 잡사해요 아 대구가 가셔가지고 잡습니다 그죠? 네 베토남 한국어오신지 얼마 되요? 제가 올해왔어요 올해? 네 아 금년도 네 아 금년도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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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15년 됐어요 아 15년 되셨구나 그래 한국말 잘 하시네 네 네 아기도 그러면 있겠네요 네 결혼했었어요 네 아이고 열심히 사신다 대구서 아기 4명 낳았어요 아기 4명이요? 네 아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상 받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도 혜택 못 받아요? 네 못 받았어요 아기 4명 있다면 오세요 나오는거 많은데 네 그 많이 오세요 아니 뭐 석대 애기는 뭐 얼마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이렇게 많은데 아기 아빠가 돌아갔었어서 아 아기 아빠가 돌아갔었어요? 한국인? 그 하지만 그 재산 좀 있어서 애던데 그 좀 있지만 이제는 못 써요 지금 혼자 계세요? 아니요 제 자랑 애기 3명이요 아 데리고? 네 그럼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재혼 안 하시고? 아 그냥 계세요? 네 아이고 힘들겠다 그럼 오늘도 여기 혼자 오셨어요? 포항에? 네 제 자랑 애기 아 여기 여간에 호텔이 있구나 네 그럼 오늘도 올라가시겠네 네 아이고 힘드신다 감사합니다 네